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속 기소? 만일 그 녹취록만 증거를 올렸다고 하면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영장을 내줬겠느냐? 다른 게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가 공모를 했다는 여부가 적히기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는 공모를 쓰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도 언론 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그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심증에 대한 증거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좀 부족했지 않을까? 탐정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신용조사 관련이에요.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열람을 대신한다든지 불륜을 잡아달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존에 그냥 심부름 센터에서 하던 일을 간판을 탐정으로 다수익해줬다.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경찰력이 너무 부족하다. 국민의힘이나 경찰수가. 탐정의 힘을 빌려보자.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였는데 진짜 민주주의 독재 이런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교과서에 있던 얘기들인데요. 대부분.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던 내용인데 눈에 띄던 게 독재라는 얘기랑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배격하자고. 그런데 그게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었고 일단은 그 부분이 본인이 직접 적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도로 적었는지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 혹시나 지금 독재나 전체주의로서 오해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론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정치를 하려고 한다. 결국은 정치권을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통합당 쪽에서 아주 말을 잘했다라고 농평을 먼저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바라길 바라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정치적 해석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여론조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고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은 빼달라 하는데 계속 넣어요. 지지율 여론조사에 자꾸 처음에 농평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노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추미애 장관도 신임검사들 만났는데 어떤 메시지? 시간을 두고 만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랑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다. 그리고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주된 얘기인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껏 계속 얘기했던 검찰의 모습을 신임검사단이 바로 얘기를 하고 인권보호를 하고 기소권 남용하지 말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보다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충실해당.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절제를 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고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던 말이니까 했던 말이고 다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되는 거고 다만 윤석열 총장 했던 거는 다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괜히, 괜히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독재하고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허우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단행할 세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는데 한 번 미뤄졌던 게 다시 열리는 거죠. 그렇죠. 6일 날 열려지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거치를 다시 한 번 압박받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이 메시지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얘기했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퇴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 정기 인사할 때 검찰청법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리로 와라 가라 제3의장 만나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거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걸로 트집을 잡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그냥 듣기만 한 거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듣기만 했고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듣기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또 검찰 대검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무부와 또 한 번 갈등 양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번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특별하게 더 추가로 뭔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하게도 그것도 또 무리가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법조문 자체가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정문이 잘 없어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게 구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6일날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최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 6대 범죄가 마약 범죄도 경제 범죄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사실은 축소가 축소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6대 범죄가 지금 부패, 부패의 경제, 공직자, 경제 범죄, 방위사업 범죄, 선거 범죄, 특히 대형 참사 범죄. 다 포함돼요. 거의. 특수공안의 업무범위가 뭐가 축소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형사부만 수사권을 상실하지 특수공안은 수사권 상실한 게 없습니다. 이른바 예전에 있던 특수부하고 공안부에서 했던 게 그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공직자, 부패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이거 다 공안하고. 이 공안에 하는 거고요. 특수통에서 하는 거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 말이네. 그렇죠. 일반 형사는 사실상 이제껏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 했던 수사를 2차적으로 지휘하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기소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경찰의 힘이 세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전에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지휘의 당사자가 검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경찰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경찰의 역할이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검찰개혁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 경찰의 힘이 지금보다 커지면 경찰개혁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언유착 이야기를 해보죠.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만료기 때문에 아마 기소를 하겠죠? 기소하겠죠. 공갈미수죄로 강요미수죄로 구속기소할 것 같습니다. 구속기소? 구속이 말려니까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는데 구속기소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세 번째 포렌식이니까 그만큼 중앙지검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또 한 번 포렌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증거가 지금 없고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수사를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별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복원되는 파일이 있는지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것 같습니다. 최초 이 사건은 시작할 때부터 너무 늦게 시작했고 압수색이 늦어졌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사실 어렵다고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백모 이동재의 후배 백모 기자의 어떤 녹음 자료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환을 맞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도 지금 구속되고 문제가 지금 된 상황인데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가 대응을 잘 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요. 녹취 그 자료만 언론의 부각을 받게 되고 결국 수사 심의에 가서 수사 중단 근거로 받고 급기야는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 간의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수사의 동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그 녹취록만 증거로 올랐다고 하면 그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영장을 내줬겠느냐. 다른 게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그 선상 같아요.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하기에는 맞는 거기에 합당할 만한 증거이긴 한데 공모로 볼 만한 정말 공모로 볼 수 있는 이거는 뭐 제가 저 판사나 제가 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한 절반 50% 그런데 7, 80% 정도 돼야지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수치적으로 매겨봤을 때는 그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속된 이후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톨 중앙지검 수사형사 1부에서 그것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못 불렀잖아요. 그렇죠.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가 공모를 했다는 여부가 적히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는 공모를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도 본인도 이제 언론 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또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됐으면 한 번 더 불렀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재도 한 번 부르고 했을 건데 그런 건 언론 보도가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이동재 기자의 조사가 끝나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지금 물론 이철 씨 등이나 제보자 X라는 분의 증언도 있고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다음 선이 차단이 되면 좀 수사를 뚫고 가기가 어려운 그동안의 수상 관행에 따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열었을 때 중앙지검 쪽에서 녹지 파일 이외의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팀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철 씨라든가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사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언론에 대고 얘기한 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리 예언을 하면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3월에 물론 관련한 녹취록도 삭제하고 무슨 녹취록 된 거는 자기가 날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요. 그 다음에 백 기자한테 전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이거는 기자 사이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한동훈 연구위원이랑 진짜로 이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후배 기자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등등 사실 그냥 넘어가기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단서는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증에 대한 증거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좀 부족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조금만 수사를 진척하면 그런 증거를 확보한다고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수사팀에서 되게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게시판에서 진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영장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봤지만 수사심의회, 몸싸움, 압수색, 실패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더 이상의 자료를 좀 확보하지 못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찍혀보고요. 영화 속 강골 소재로 등장했던 탐정.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법이 없었으니까 관련 법이. 네. 없죠. 네. 탐정. 그런데 이게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셜록 홈주요. 아니. 셜록 홈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셜록 홈주는 수사도 하고 하던데 이건 수사권은 없잖아요. 네. 이게 사실 금융위 소감법령인 신용정부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금융위 소감법률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나라는 법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 허용되는 거는 신용조사업이거든요. 신용조사업은 제3자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거를 업으로 하는 건데 그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탐정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못 쓰게 했었거든요. 간판에. 그런데 이제 간판에 써도 된다라고 해서 삭제를 해 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조사도 좀 하고 특히 부정행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사기사건 찾기도 하고 그런 일은 못 합니다. 하게 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법이랑 부딪히는 게 너무 많네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신용조사 관련이에요.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열람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나 계약서 이런 거 기재 사실 진위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가 가능하지 우리가 말하는 정말라는 사설 탐정이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신용정보 조회하면서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용거래나 금융거래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판결받은 거 있나 채무불리행한 거 있나 위조나 사기한 적 있나 이런 식으로 신용정보 조회하면 나오는 항목들 정도만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이상 불륜을 잡아달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우자가 불륜이 의심된다. 증거를 찾아달라. 따라다녀서 증거 수집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주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이제 변호사법 위반 소지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목들이 더 크니까요. 처벌 조항도.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그냥 심부름센터에서 하던 일을 간판을 탐정으로 달 수 있게 해줬다.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름만 탐정일 뿐입니다. 경찰청은 워낙 탐정을 탐정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좀 너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름만 붙였어요. 네. 그래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경찰청 이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신용조사업에 이런 거네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가출한 아동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인데 소재를 확인하려고 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냥 확인해야 돼요. 그냥 확인해야 돼요. 자기 맨땅에 맨땅에 맨눈으로. 아무것도 기계 이용하지 않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많이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고 이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정보를 해서 전산망을 이용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주체의 어떤 신용거래 채무불리행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결부하지 않고 그것만 알아본다. 그거는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신용조사업에. 도난, 분실, 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은 가능. 이것도 그냥.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가가지고 물어보고 돈 있나 없나 찾은 건 가능한데 몰래 들어가서 근본을 보다 한다. 조회하면 바로 위반입니다. 조회하면 바로 위반입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결국은 우리 경찰력이 너무 부족하다. 국민 1인당 경찰수가. 그렇죠. 탐정의 힘을 빌려보자. 그래서 경찰에서 은퇴한 분, 중간에 그만둔 분, 이런 분이 탐정으로 해서 좀 도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네요. 이름만 탐정이라는 것. 이제 걸어놨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바뀌면 가능성은 있겠죠.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용정보법상 저는 더 주목되는 게 지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허용이 될 것 같거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열람해서 제3회 금융기관에 마음껏 제공할 수 있어서 지금 금융기관별로 쪼여져 있던 정보를 제가 A금융사랑 주거래은행인데 C랑 거래를 틀면서 그쪽에 동의만 해주면 C에서 A은행과 제가 기존에 거래했던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119개 업체가 신청을 할 정도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국처럼 탐정을 완전 허용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경찰과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장소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셜러 금주가 다 쳐냈거든요. 양복에. 사실은 경찰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좀 물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탐정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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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